아잇 다 잡음? 와이번이야 이게? 와... 와이번이 이렇게 생겼냐? 와이번 변인인자 인자같은거 때문에 파밍을 다 해야겠네 대충 넘길라 그러는데 무게때문에 귀찮아서 열심히 해야겠구만 볼까? 인자 좀 조합해보고 싶은데? 캐릭터로 가서 아 인자 조합을 여기서 하는게 아닌가? 하이 다른데인가? 연금술인가? 아 여기네 한꺼번에 해야겠다? 재료가 알 수가 없네 일단 이걸 하죠 밀봉된 병 까마귀 깃털 이 병으로 목소리를 살릴 수 있다 여기 떨어져도 안 죽 몰라서? 설마 나 알아서 철물쌍에 내려갈 수 있지? 어 그치 여기 가야겠네 조니! 병이 황금이네? 황금색이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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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되게 많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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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깡따구냐? 다시 잃고 싶냐 목소리? 목을 잃고 싶냐? 병속에 어떻게 목소리를 남아둔 거야? 병사에 말이 많은 애구나 또 boom 흠 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목소리를 뺏어버렸나 보네 흠 그래서 왜 이런 거야? 그래서 당신의 발음을 어떻게 잃어버렸어? 한 아침에 깜짝 놀랐고, 제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를 열어버렸어. 결국, 소리가 없어졌어. 내가 도망가고, 거의 죽을래. 그래서 짜증나. 태마사? 아니, 괴물같이 생겼는데 태마사는 뭐야? 태마사처럼 보여? 조금. 아, 마녀가 좋은 앤데, 걔를 없앨까봐. 누군가 저한테 죽을래? 블랙버드 친구가 제 목소리로 위치했다고. 하지만, 제가 제 목소리로 없었다고. 래이븐 친구가 그냥 그 bottle를 주지 못해? 래이븐은 크롬을 제거해. 너는 도망가지 않는다. 래이븐 같이 부른 사이다. 봉사러 갔다. 래이븐에 가진중이다. 이제 이 까리지 않는다. 저녁에 래이븐을 들었다고. 안전한가? 아주 소리로 얻었다고. 내가 지금 내가 없었다고. 그 분이 그 분이 나타났다. 어디에 있는 곳에 눈에 를. 어른의 아쉰다. 당신의 말이요. 그냥 이렇게 말했었죠. 마오고, 그녀는 집을 가면. 그녀는 아이들과 오두목을. 그녀는 그녀의 그녀가 옆에 박아보고. 그녀는 그녀의 그녀가 앞에 있다며. 그녀가 아쉬운 것 같다. 아, 목소리를 잃어버렸어. 아, 목소리를 잃은 다음에... 그녀가 마을 쪽으로 갔다, 너군. 크론에 대해서 알고 있나? 크론... 그거 유료 게임이던데요, 다운받을. 아, 그거 유료 게임이에요. 크론에 대해 알고 있나? 아, 이거 되게 복잡해졌네, 이 게임이. 일단 크론부터 물어보겠다. 내가 크론을... 못찍기 위한 건가요? 알고 있던 거야, 아니면 모르던 건가요? 이 숲의 오래된 강자다. 아, 강한 녀석이다. 아... 아... 해보니까 아직 말해 주신다고. 그런데 너의 정신을 도와줬고 궁금해. 그들은 잃어버린다. 그들은 잃어버리지 못할 때, Zie는 잃어버린다. 그런데 기억해, 그들은 잃어버린다. 그들은 잃어버린 날이야. 그들은, 그들은 잃어버린다. 그들은 닙소에 잃어버린다. 그들은, 내 삶에 잃어버린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도와줄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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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있었을 때... 아아, 할머니 얘기하는 건가? 아닌데? 완전히 당황해. 아니, 뭐지? 그래서 나는 망할지. 저 그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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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이의 주인이다. 그 아들이 그린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한 광장이야? 그린이 그린이 무슨 말이야? 여기 내 생활에 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제기해 줄 수 있어. 아니, 바닥에서 인사체가 막 기어나오는데. 아이들은 내가 어떤 걸 알 수 있을 수 있겠지? 아니면 엔진 여자가 자기가 잘 알 수 있겠지? 그ci는 그 형들에 대해 말하지 않나? 그리고 그는 그 아이가 사람이야 하여튼 너한테 전화할 수 있겠지? 내가 전화했구나, 내 길을 찾았어요 그럼. 그럼. 넌 내가 도와주셔서 내가 난다. 그럼. 내 이름과 함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아~~ 내가 마이크를 방금 입에 집어넣어버렸는데, 본능적으로 가자! 뛰어! 톡토리는 왜 하고 있는거야? 옷은 다 벗고 있어서 너무 느린거 아니야? 그냥 갈 수가 없다 본능이 말하고 있어 아 저렇게 방해되네 일단 일단 할머니가 있을텐데 아 이거 먹어야 돼 나 여기 미사체랑 할망구는 그걸 안 준다 인자를 4피는 주던데 뭐 그걸 막 훔친다 갑자기? 여기 뼈 가자 으흐흐흐흐흠 종류를 따라 늪지 마을로 가자 그러고 보니까 파이트데이도 유료 게임인데 따로 코스튬을 파는 건데 생각해보면 디에시로 특이하다 아무도 없다고? 왜 없어 애들이? 불안하네 이거 저요? 저요? 저는 처음에는 속공으로 했는데 정신 지배가 재밌을 것 같아서 정신 지배로 갈아탔습니다 여기 지식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치 원투도 안 해봐서 쓰리는 물론이고 요 너의 목소리도 찍고 있어 근데 그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집에 집에 가면 고맙게 너는 없다고 존니 너는 없다고 그럴땅 정신 지배로 정신 지배로 존리해 너는 안 좋은거 아 고민된다 여자분은 남자에게 알려주겠지 크론한테 가자 그라운드에 데려야 될거야 죄송해요 그라운드 근데 이 분은 정말 여자들에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아니, 이 분은 불쌍하지 않아 제발, 중요한 것 같아 이 분은 조용히 하네 조용히 하네 이 분은 잼을 잃어버렸어, 아니지? 진니의 피버를 잃어버렸어? 네, 네, 네 제가 다시 물어봤어? 아니요 제 잃어버린 목소리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 얘 좋은애네 인상대체 근데 왜 말을 안하라는거지? 위험해서 그런가? 아 여기도 악사있어요? 있겠구나 야 이 그래픽이 아직 눈에 안익어요 어디가 높은데, 어디가 낮은데인지 너무나지 구분이 안됩니다 아아... 아아... 다리가 많은데? 여자 주자보다? 오른쪽 다리가 좀 많지 않나요? 마우스 8성 같네 미야 얹어있는거 두개 옆에 나간거 위치가 왠지 아닌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가 좀 많지 않나요? 하하하 이게nt 단.. 이걸로... 당신라 이야기하고싶소 아, 당신라 말하고싶소 어, 그런 관찰이네 이 검은색으로 ис frameworks 오오오, 맛있검 Congratulations 그녀여етритьraid 원래 많이 아쉽 선색 1993 thumbnails att 그녀는 나에게 딸 같은 존재예요 그녀가 다 만났어. 다 말해 말해 그녀는 나에게 말해 그는 말이야 나에게 말해 말해 그녀는 나를 어떻게 해? 그녀는 나를 걱정해 아! 그녀의 상황은 그녀의 상황에 경험한 상황이죠 그녀는 그녀에게 그녀는 그녀가 남자가... 시디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건가? 아... 짐승을 죽여라... 재밌겠네? 다운 와 렌즈의 대가를 받아 와라야 한다 하인이... 아, 할머니 얘기 하는 건가? 그렇게... 잠깐, 왜 필요한데? 그 대거? 왜? 이 대거에 있는 대거에 있는 걸 알 수 있을지, 그 대거에 있는 걸 알 수 있을지. 아, 그래? 그거 내가 갖고 유용하게 써야겠다. 좋은데? 한 것만 보여줄게, 프리패스 아니야, 아멘고사네. 이 대거에 있는 대거에 있는 대거에 있는 대거에 있는 걸 알 수 있을지? 그리고 너, 이 대거에 있는, 너의 대거에 있는 대거에 들어갈 수 있잖아. 오, 저게 해골 머리도 있네. 오, 무슨 중국 검 같은데? 대거가 아니라. 도리에 두도록 해. 와, 무슨 흙 맛으로 하는 데 같아. 여기가 잠겼던 곳이구나. 잠깐, 잠깐, 아이템 줘. 들어라. 들어라! 파밍하겠다. 애들 소단지에 넣고 막 끓여먹는 거 아니야? 난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게 알게 될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전혀 알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아, 나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열어주지 마세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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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체에 걸려있는 거 아니야? 디아블로트 원처럼? 아, 디아블로트 투 원? 아, 어찌됐건. 불안한데? 사람 고기 아니지? 돼지고기겠지? 꿈가지, 공고기겠지. 꼭 봐선 안 될 걸 봐서 고통받는... 오, 돼지네. 아우, 깜짝이야. 오, 돼지네. 아우, 깜짝이야. 스카이림에서 올라가면 공당했죠? 아직 괜찮아. 아, 이 돌 위에다 갖다 오라는 건가? 대가를? 아, 이거 얘기하는 건가? 갖다 놓으면 막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나갈 때? 냄새가 난다. 애들을 제물로 바치나보다 마녀한테. 그래서 여기를 가둬... 여기를 잠가놨나보네. 일단 빨리 가서 해야겠다. 캐스트 재밌다. 아까 걔네 가족 찾는 게 이쪽이었죠? 어우, 뭐 먼저 해야지. 레벨, 레벨 제한이 같으니까. 아,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오자. 뭔 차이가 있겠어? 여기서 하고 들으러 가면은 일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로 오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아. 그렇게. 에헤이. 일단 이거 먼저 깨자. 궁금하다. 야, 순서를 잘못 본 것 같은데? 큰일났네, 이거. 레벨 제한이 똑같길래. 같은 용납. 아, 불 때문에 서지길라. 집어넣어. 대생김질의 생고기. 대생김질의 생고기. 대생김질의 생고기. 아니겠지. 그래도 저거 보고 오면 되니까. 뭐 죽이 할거 아니야, 담장이? 중간에 한 번 세이브 해두고. 문제 생기면 다시 로드하자. 여기요? 아 상관없어요? 다행이네요 전에 순서로 한 번 당한 적이 있어 다른 게임에서 무엇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요 한쪽으로 진행하니까 전 테스트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바우프였나? 바깨면 그런 거 없겠지 어 나 높은 사람인 척하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분의 한국인의 여자들에게 사는 걸 알았던 것 같지 너는 많이 도와줘요? 그 후에 그 후에 모두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지사적이나데 좀 정하네요 그냥 그냥 위치를 때려치고 순녀인들을 치다발이하면 편하게 먹고 살겠는데 전주인들의 에델이 우리에게 저장한 채소가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먹으며 우리는는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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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풍족하다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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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풍족하다고 내가 너의 문제에 대해 도와드리려고 무엇일까? 그냥 그의 의미가 전쟁이 전쟁이 일어난 고대의 힘 가장 재밌는 소스잖아 아, 목술봉으로 가서 코에 기스났다 나에게서 가겠어 이 힘이 무엇인지 알지? 다 알지? 사클라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자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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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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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보내주는 것이다 내 존재가 이제 그들의 이 관계를 다리가 돼주는 거네 오우 재밌겠는데 진짜 미처 재밌는데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근데 스카이링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안하고 싸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보면서 다니고 한 거 또 하고 이제 또 그런 유형이 아니라 스토리가 확실히 재밌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건 약간 모르겠어 지겨워 좀 물음표면 드럽게 많고